네 배우분들 입장하겠습니다 이번 블라우디 쉐이크라는 영화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꽃가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안 보고 꽃 포장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됐었어요 촬영 전에 그런 어려움에는 감독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촬영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캐릭터는 사랑이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비틀린 사랑이죠 어떤 드라이한 어떤 정말 삶에 어떤 희망이 없는 드라이한 신사가 꽃집 추경에게 정말 비틀린 사랑을 갖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그리고 죽고 그렇습니다 역시 신부 역할도 마찬가지죠 사랑인데 그건 역시 비틀린 사랑이고 그래서 참 우울한 역할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아이면서 또 사랑해서 도망치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중적인 저랑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 읽으면서부터 루피를 정말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첫 영화에서 루피를 만난 게 너무 행복했고 감사드리고요 감독님한테 적은 개런티와 돈으로 제작을 하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바람이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영화들 소식도 간간히 듣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잠시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오늘 기분이 좋고요 일단 그리고 그냥 보셔서 재밌으시면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배우들 하나하나 다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화 완성된 거 보니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